1학기 기말 대비 생명과학 1, 벼락치기 특강 강의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1학기 중간고사 대비 벼락치기 특강을 벌써 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효과 많이 봤다 그런 얘기하는데 어떤 형식이냐? 말 그대로 벼락치기라 강의가 굉장히 짧아요. 1학기 기말고사 생명과학 1에 그 범위만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주는 거고 강의가 5강 정도밖에 안 돼요. 1시간도 안 되고 30분짜리, 40분짜리 이런 거 정도야.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대단원 세 번째 1, 2, 3, 4 이렇게 될 거고 보통 대부분 고등학교가 이 정도 범위로 1학기 기말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3-1의 장학의 전달과 신경계 그리고 근육의 수축 이 소단원 두 개는 벌써 1학기 중간고사로 일부 고등학교가 여기까지 범위가 된 학교가 있어서 1학기 중간고사 벼락치기에 이 강의를 다 찍어놨어. 그래서 이번에 1학기 기말고사 강의에는 고찌고론 강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같이 편집합니다. 그리고 호론강상성, 방어작용은 내가 새롭게 찍는 거야. 이 옷 입고 내가 조금 이따 찍을 거야. 이렇게 구성되고 5강이라 그랬는데 장학의 전달과 신경계가 여기 스킬이 들어가서 강의가 두 개로 돼 있어. 3개, 4개, 5개로 된다. 이 두 개를 내가 지금 새로 찍을 거다. 알겠지? 그리고 벼락치기 특강은 문제풀이는 없어요. 교과 개념만 압축적으로 빠르게 간단하게 효율적으로 쭉 정리할 거야. 그래서 시험이 당장 며칠 앞으로 다가왔어. 내용 개념 총정리하기에 너무나 효율적인 강의입니다. 교재는 이렇게 첨부 파일로 PDF 파일로 제공할 테니까 이거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의 원본은 내신완성 400제 교재 개념 정리해놓은 부분이 각 소단원마다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수정, 알파 추가한 거 좀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돼있다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내신완성 400제 교재가 있으면 이걸 활용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향후 2학기 중간기만 해도 동일한 컨셉 포맷에 벼락치기 특강을 진행할 겁니다. 알겠죠? 강의 소개 이렇게 하고 이 두 개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소개